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0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는 FA가 된 피더슨을 잡지 않습니다. 피더슨은 1년 천만 달러를 제시한 화이삭스와 1년 700만 달러를 제시한 컵스 중 컵스를 택하는데요. 좌한 선발일 때도 기회를 주겠다고 한 팀이 컵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컵스에서 활약이 미미했던 피더슨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즌 중반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된 거였는데요. 미러키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대타로 나와 2차전 3대0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스리런을 날린 피더슨은 어느 날 우연히 차고 나간 진주목걸이를 애틀란타의 승리 토템으로 만들었고 NLCS 2차전에서는 쉬어저를 상대로 동점 트론홈런을 날리기도 합니다. 비록 NLCS MVP는 에디 로사리오였고 월드시리즈 MVP는 호루의 솔레어였지만 포스트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이끈 건 피더슨이었는데요. 이렇게 2020년 다저스와 지난해 애틀란타에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피더슨은 올해 1년 600만 달러 계약으로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샌프란스코와 매치의 오늘 경기는 역사에 꼽을만한 승부이자 야구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경기였는데요. 6회까지 8대2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던 매치는 7회 린도어의 트론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하더니 8회 11명의 타자가 9개의 안타를 날리고 7득점 11대8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린도어는 역전 싹쓸이 3타점 3루타를 날리게 됩니다. 이대로 최악의 역전패를 당할 뻔한 팀에게 심패 소생수를 한 선수는 피더슨이었는데요. 피더슨은 8회 맥코비만으로 빠지는 3런을 날려 11대11 동점을 만들더니 9회 말 2412로 해서 12대11을 만드는 동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크로포드의 끝내기 한타로 8대2로 앞섰다가 11대8로 뒤집힌 경기를 다시 13대12로 뒤집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이언츠 팬으로 자란 피더슨과 크로포드는 지난겨울 피더슨이 팀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크로포드가 전화를 걸어 그만 고민하고 우리에게 오라고 한 바 있습니다. 6타수 4안타 3홈런 8타점 경기를 한 피더슨은 2017년 5타수 5안타 4홈런 10타점 경기를 한 스쿠터 지네디 이후 처음으로 4안타 3홈런 8타점을 기록했는데요. 자이언츠 선수가 이 기록을 달성한 건 1961년 윌리 메이스 이후 처음이자 4번째로 홈에서 3홈런 경기를 한 자이언츠 타자는 1994년 본즈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0.1이었던 피더슨은 오늘만 0.5를 올렸고 이는 0.4를 기록한 무키배치를 제치고 오늘 나온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명승부 제조기 에드윈디아스는 9회 선두타자 안타 후 병살타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볼렛 안타 안타 안타를 통해 역대급 불론을 저질렀습니다. 다저스는 워싱턴을 이틀 연속 대파했는데요. 지난해 맥스슈어어 트레이터너 트레이드 때 포수 키버트 루이스와 함께 워싱턴으로 보낸 조사이어 그레이에게 3인닝 7실전 패전을 안긴 다저스는 워싱턴을 9대4로 제압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뷸러는 6이닝 3K 37점 2자책 승리를 따내고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먼저 6승을 달성했습니다. 뷸러는 승리투수가 되긴 했지만 포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0년 평균 96.8마일 회전수 2546회였던 포심은 지난해 평균 95.3마일로 구속이 감소하더니 올해는 회전수가 2275회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2020년 1할 1위였던 포심 피안타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할 1위로 괜찮았지만 올해는 3할 6푼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크리스 테일러와 트레이터너도 홈런을 때려내긴 했지만 가장 빛난 선수는 무키 배치였는데요. 배치는 4타수 3안타 2홈런 1볼레 4타점 대화력으로 1번 타자로서 통산 18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알폰소 쏘리아노가 가지고 있는 19경기 리드오프 최고기록과 1경기 차이로 배치는 시즌 11호와 12호를 날림으로써 CJ크론, 피트알런소, 크리스찬 워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홈런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1번 타자가 홈런왕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올 시즌 1번 타자로만 나서고 있는 배치는 팀의 첫 42경기에서 12개를 때려냈기 때문에 현재 46개 페이스인데요. 1번 타자로서 때려낸 홈런이 한 시즌 40개인 선수도 없습니다. 이에 1번 타순 최고기록은 2006년 쏘리아노와 2019년 스프링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39개 기록입니다. 배치가 더 대단한 건 갈수록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5월 4일 채식주의를 포기했다는 인터뷰를 한 배치는 신기하게도 5월 5일 이후로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오늘도 2번 홈을 밟음으로써 메이저리그 득점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데요. 42경기 44득점으로 170점 페이스인 배치는 이대로라면 1921년 177득점을 한 루스에 이어 라이브볼 시대 2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배치가 홈런을 칠 수 있는 1번 타자이며 뒤에 프레디 프리먼이 있다는 것도 배치의 기록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2020년 2월 11일 배치를 데려왔고 시즌이 열리기 전인 7월 23일에 12년 3억 6천 5백만 달러 계약을 줬는데요. 배치는 다저스에게 12년 계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겼습니다. 2018년 MVP 시즌에 기록한 10.6위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최고 기록인 배치는 현재 10.4를 기록할 수 있는 페이스인데요. 12년 계약이 시작된 지난해 고관절 부상으로 고생했던 배치가 올 시즌의 모습을 2026년 33세 시즌까지 5년 정도 더 이어가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번 더 추가하게 된다면 다저스가 배치에게 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배치의 계약에는 총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1억 1,500만 달러가 무이자로 지불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 계약의 실제 가치는 3억 6천 5백만 달러가 아니라 3억 6백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년 계약을 염가로 만들고 있는 또 한 명은 지불 유예 없이 3억 3천만 달러를 받기로 한 필라델피아 브라이스 하퍼인데요. 팔꿈치에 주사를 맞고 시즌을 강행하고 있는 하퍼는 9회 초 켈리 젠슨을 상대로 역전 트론 홈런을 때려내는 등 5타수 3안타 4타점에 결정적인 활약을 했지만 누가 와도 소용없는 필라델피아 불패는 9회 말 2점을 내주고 재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쿠냐가 동점 희생플라이를 치고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끝내기를 날린 애틀란타는 맥스프리드의 6위닝 2실점 승리가 날아갔는데요. 젠슨은 올시즌 범한 2번의 불론이 모두 프리드의 승리를 날린 것으로 2004년 트레버 오프먼은 41세이브를 기록하면서 4번의 불론을 범했는데 4번 모두 데이빗 웰스의 승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퍼는 젠슨 상대 성적이 11타수 5안타 2홈런 6타점이 됐습니다. 마이애미와 템퍼베이의 경기는 파블로 로페스와 쉐인 맥클라나안의 에이스 대결이었는데요.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였던 로페스가 7위닝 3피홈런 4실점 패전을 아는 반면 맥클라나안은 6위닝 9K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메이저리그 탈삼진 1위에 올랐습니다. 로페스의 평균자책점이 1.57에서 2.04로 오르면서 내셔널리그 1위는 1.90인 머스그로브가 됐습니다. 솔로홈런 2개와 투런홈런 하나를 맞은 로페스는 최지만에게 투런홈런을 맞았는데요. 2루타 포함 시즌 이후 2장타 경기를 한 최지만은 지난 경기 5타수 3안타 오늘 4타수 2안타로 월요일 게리콜과 격돌을 앞두고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2경기에서 홈런이 4개였던 키어마이언은 오늘은 인사이더 파코홈런을 추가해 벌써 6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샌데이고는 미러키에게 4대1로 패함으로써 어제 끝내기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3회까지 6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출루화용이 단타 하나였던 스넬은 좌왕킬러이자 옛 동료였던 마이크 브로소에게 4회 동점 솔로홈런을 맞습니다. 6회 투구수 104개의 스넬이 1412로에 몰리자 멜빈 감독은 투수를 교체하는데요. 그동안 샌데이고 불편해서 9준일을 도맡아 했지만 올해는 개막전에서 급하게 올라왔다가 끝내기 홈런을 맞고 시작부터 꼬였던 스테이머는 올라오자마자 타이론 테일러에게 결승 3런을 맞고 맙니다. 샌데이구도 헤이더가 없는 미러키를 끝까지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7회 보이트와 김하성의 연속한타로 무사 1리루를 만든 샌데이구는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스퀴즈번트를 성공시켰던 그리샘에게 강공을 지시했고 그리샘은 치명적인 병살타를 날리고 맙니다. 4번의 타석에서 병살타와 3진 3개인 그리샘은 1할 오픈 1위의 타율이 규정타석 타자 꼴지로 꼴찌에서 두번째는 1할 오픈 4위인 맥스먼시입니다. 어제 대타로 나와 2타수 무한타였던 김하성은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오늘은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모레 엔젤스 원정을 앞두고 세인트로이스 원정을 1승 1패로 맞췄는데요. 주심이 타이트한 존을 운영하면서 1회에만 2개의 볼렛을 내주며 17경기 연속 1볼렛 이하가 중단된 가지머니 더 이상 볼렛 허용 없이 6인닝 8K 무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가뜩이나 재구가 불안한 조던 힉스는 3인닝 5볼렛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4회 힉스는 보도라인 공이 안타가 되고 3진이 볼렛으로 둔갑한 후 대니 젠슨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았는데요. 오늘만 홈런 2방을 날린 젠슨은 올시즌 9안타 5홈런입니다. 5월 12경기에서 12홈런으로 오클랜드와 샌대구 다음으로 적었던 토론토는 오늘은 홈런 3방을 날렸는데요. 2개를 날린 젠슨과 함께 홈런의 손맛을 본 선수는 16경기만에 홈런을 때려낸 게레로였습니다. 어제 볼티모에게 패했던 양키스는 6회까지 3대1로 앞섰는데요. 그러나 7회 몽고메리가 헤이즈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 내려간 데 이어 믿었던 마이클 킹이 오도어에게 역전 스리런을 허용합니다. 볼티모가 오른쪽으로 날린 2개의 홈런은 양키스타디움에서만 나올 수 있는 홈런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4타점을 올린 오도어도 홈런 2개를 기록한 토레스도 아닌 양키스 포수 호세 트레비뉴오였습니다. 첫 타석에서 홈런이 있었던 트레비뉴오는 7회 말 5대5를 만드는 동점 적시타를 날렸고 11회 말에는 끝내기 안타를 날렸는데요. 이렇게 3타점을 올린 트레비뉴오는 텍사스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소식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저지가 5타 20안타 2,3진으로 침묵한 양키스는 하체 쪽 부상이 잦은 스탠튼이 스윙 후 오른쪽 종아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됐고 르메이유도 손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볼티모어만 만나면 홈런이 터지는 토레스는 통산 11번의 멀티홈런 중 7번을 볼티모어를 상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보스턴은 화이삭스 마운드에 모두 올 시즌 최고 기록에 당되는 19안타 9장타 4홈런 16득점을 쏟아붓고 16대 3으로 승리했는데요. 10승 3패를 기록한 최근 13경기에서 팀타율 2할 9품 판리에 평균 득점이 7.3인 보스턴은 오늘도 트레버스토리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스토리는 나머지 4타석에서 모두 3진을 당했지만 스리런과 적시타로 4타점을 올렸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6홈런 17타점으로 2는 5경기 구간 보스턴 신기록에 해당됩니다. 역시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제이디 마르티네스는 5타 수사 1타 1볼렛을 기록하고 시즌 타율을 3할 6품 6리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로써 3할 6품 8리인 메이저리그 1위 마차도의 2리 차이로 따라 붙었습니다. 딜런 시즌은 지난 양키스전 4이닝 6실점에 이어 보스턴전 3이닝 7실점에 그쳤습니다. 에인젤스가 텍사스를 5대3으로 꺾은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3분의 2이닝 6실점에 그쳤던 신더가드가 8이닝 오케이 1실점 승리를 따냈는데요. 테일러 워드의 어깨 부상으로 1번 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공에 맞는 아찔한 장면이 있었지만 모래 선발등판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텍사스는 1번 시미언과 2번 시거가 도합 8타수 무한타를 기록했는데요. 시거는 승리기여도 1.3 조정 득점 생산력 114 시미언은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0.4 조정 득점 생산력 39로 5억 달러 듀오가 팀을 망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기안내입니다. 오전 5시 다저스는 홀리오우리아스가 등판합니다. 같은 시간 샌디에고는 다르비슈가 미러키 브루어스를 상대하며 오전 10시 반 에인젤스는 리드 덴버스가 텍사스전에 등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